어 이거 봐! 너 그냥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니 와이프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. 그냥 말을 하지 마. 오빠! 그건 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야? 아니 지금 걔를 귀찮게 하잖아. 어머! 새벽돼서 좀 뭐 하자고. 어머! 너 왜 이렇게 귀엽냐? 지금 혹시 너 너무 귀여운 거 알아? 어 왜 귀엽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? 귀찮게 하지 말라 했지. 아... 그냥 귀엽다고만 한 건데 왜 화를 내? 이제는 그냥 말만 시켰는데 화를 내? 너는 있을 때는 뭐야? 나 꼴보기 싫다는 거야? 어 이거 봐! 너 그냥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어 이거 봐! 너 그냥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야? 이 정도면? 우리 사이 좋았잖아. 왜요? 어머 이거 봐. 초록이야. 너 성격이 좀... 아니 와이프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. 그냥 말을 하지 마. 아니 와이프 목소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건 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야? 아니 지금 걔를 귀찮게 하잖아. 초록아. 너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? 너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? 말해봐. 그거 아니지? 설마.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건 내 남편인 거 같은데? 넌 아니지? 아 너도야? 너 내 남편이랑 한패냐? 이것들이 한패야? 넌 내 남편이랑 한패냐고. 나 섭섭행. 나 너네한테 정말 섭섭행. 안초록 나 정말 섭섭행. 너 내 한패냐고. 나 섭섭행. 안초록 나 섭섭행. 나 정말 섭섭행. 그냥 섭섭하다고. 초록아. 간식? 자본주의 개념? 간식은 먹을 거야? 화는 내는데. 간식은 먹을 거야? 특별한 건 없어요 아직. 왜요? 윤재껏? little. ân센 Sasha W sucked. 무서움? 살섭행.